삼성전자의 주가가 종가로 또다시 하락을 하게 되면서 지금은 또 6만 600원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거의 뭐 최저가 수준이고 6만 원을 깨고 또 내려가는 것 아닌가 이런 걱정들 많으실 텐데요. 우리 삼성전자 주주분들은 사실 이제 몇 개월, 2개월, 3개월 만에 이렇게까지 떨어질 거라고는 생각을 못하셨을 겁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계속해서 올라갈 것만 기대를 하셨을 텐데 여러분 사실 삼성전자는 떨어질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제가 이번 영상에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또 우리 삼성전자 주주분들이 앞으로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해야 되는지 일단 우리가 손실을 봤으면 또다시 만회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떤 식으로 만회를 할 수 있는지 대응 전략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여러분들 내용 보시고 잘 참고하시면서 여러분들 꼭 성공적으로 투자 마무리 하실 수 있도록 그리고 계속적으로 성공적인 투자 하실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영상 본격적으로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 버튼,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고 영상 시청해 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주가가 더욱 올라갈 수 있는 이제 좋은 기운으로 눌러주시면 제가 좋은 영상 계속해서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이 기업이라는 게 이제 대형주란 말이에요. 이 기업이라는 게 몇 개월 만에 좋았다가 안 좋았다가 하기는 정말로 어렵습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좋았다가 안 좋았다가 또 좋았다가 급격히 안 좋아지는 이런 흐름이 나올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결국 이런 흐름은 결국 뭐다? 우리는 일반적인 이 뉴스, 개인 투자자들이 알고 있는 각종 정보들 이런 것들에 휘둘리기 때문에 이런 흐름이 나오게 되고 이때 각각의 수급적인 영향을 받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 수급이 여러분들 너무나도 중요해요. 이 수급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몰려있는 이런 고점 이런 고점에서는 세력들이 과연 가격을 올려주겠습니까? 절대 안 올려줍니다. 누가 손해를 보면서 돈을 잃고 개인 투자자들에게 돈을 벌 수 있게끔 해줍니까? 결국 떨어질 수밖에 없게끔 만들게 되는 거예요. 여기에 매물대가 많이 형성이 되어 있으니까 이 매물들을 한꺼번에 쓸어내리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거대 세력들이 이런 움직임을 만들어내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이 대형주의 하락 패턴, 폭락 패턴이 나오기 직전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때 최고가가 7월 11일이었는데 7월 12일 날 종가 기준으로 제가 구독자분들에게 안내 말씀드렸습니다. 이거 폭락할 수 있으니까요. 조심하셔라 강조를 해드렸고요. 또 이제 8만원대 위치에 있을 때도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따로 안내 말씀을 해드렸습니다. 어떻게 말씀해 드렸냐. 잠깐 한번 보시면 우리 삼성전자 주주분들은 지금 현재 가격대에서 어느 정도 물량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7만 8,300원이고요. 지금 이 가격대에서는 조금 조심하셔야 된다. 왜냐하면 이제 미국장의 선물옵션 만기일이 종료가 되었기... 선물옵션 만기일 말씀을 해드리면서 지금 선물옵션 쪽으로 거대 자금이 쏟아내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조심하셔야 된다. 그래서 이 패턴 보시면 어떻습니까? 결국 외국인들이 그대로 그냥 쏟아내리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은 어때요? 떨어지는 그간 동안 이제 저점이겠구나. 저점이 계속해서 새롭게 갱신됨에도 저점이겠구나. 매수, 매수, 매수만 보여줬습니다. 결국 흐름은 계속해서 떨어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언제까지 떨어지면요. 여러분들 매물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될 때까지 떨어지게 되고 정리가 되면 본격적으로 상승하는 패턴이 나올 때는 이런 대형 기관, 대형 세력들이 큰 자금을 통해서 매수를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는 상황을 한번 잘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삼성전자는 여러분들 확실히 지금 상황은 괜찮습니다. 뭐 HBM 단가, SSD 수요 상승을 하고 있고 뉴스에서는 안 좋다라고 말을 하고 있지만 계속해서 지금 영업이익이 개선이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원래 이제 2분기 영업이익이 10조 정도 나왔고요. 3분기 영업이익이 사실상 12조, 11조, 12조 정도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분기별로 계속해서 조 단위로 영업이익이 커지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안 좋은 뉴스를 통해서 이렇게 주가를 떨어뜨리는 것은 결국에는 기업은 계속해서 오를 수가 있는데 악재성 뉴스만 지금 시장에 퍼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다 같이 모든 정보기관, 세력들이 담합을 해가지고 서로서로 안 좋은 뉴스로 주가를 떨어뜨리고 있는 거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D랩, 랜드 영업이익률 2년 내 최고 수준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지금 PBR 상당한 저평가 구간으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마이크론도 이제 실적 시장 예상치를 훨씬 상해하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니까 이 반도체 쪽 시장이 나쁘지 않고 좋아지고 있는 과정인데 단기적으로 너무 많은 거래량이 몰리게 되고 단기적으로 너무 많은 매물이 이 부분에 쌓였기 때문에 이 물량을 정리하고 가기 위해서 의도적인 하락이 나온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런 지점에서 여러분들 삼성전자 오를 수는 있지만 단기적으로 이런 수급, 수급을 조심하셔라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또 한 번 상승하는 기간은 반드시 오게 되고요. 상승할 때는 제자리를 맞춰가기 위해서 빠른 속도로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될 겁니다. 그러면 중요한 부분이 있죠. 과연 어디가 저점이냐. 어디에 본격적으로 저점이고 우리 주주분들이 매수를 해서 올라갈 수 있겠냐. 이런 부분이 중요하겠죠. 자, 그래서 제가 이미 이때 고점, 고점을 이미 예측하고 말씀을 해드렸던 것처럼 삼성전자의 매매 타점 신호에 대해서 제가 무료로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의 타점을 보내드리는 거고요. 그때그때 제가 7월 12일 그리고 8월 중순쯤에 말씀을 해드렸던 것처럼 저점 나오면서 본격적으로 올라가는 그 타임이 가장 최저점에 또 한 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익 보시는 데 정말로 큰 도움이 되실 거고요. 이제 이 안내 받아보실 분들은 제 개인 번호 010-5554-3006번으로 저한테 삼성이라고 문자 한 통만 보내주시면 제가 바로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돈 드는 과정 없이 100% 무료고요. 문자만 한 통 보내주시면 되시니까 부담 없이 신청을 해주시면 되시겠습니다. 자, 그래서 삼성전자가 왜 결국에는 오를 수밖에 없는지 그리고 지금 상황 자체가 왜 다시 괜찮아지게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 전에 매매 타점 신호 제가 어떻게 보내드리는지 또 먼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우리 구독자님들에게 보내드리는 종목당 매매 타점 신호 과연 어떻게 포착을 하는지 어떻게 포착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타점 신호 보내드리는지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여러분들 키움증권 홈페이지를 보시면 키움 오픈 API라는 그런 프로그램 기능이 있습니다. 이 기능은 어떤 기능이냐 자, 고객님이 직접 프로그래밍한 투자 전략을 당사가 제공하는 모듈로 연결한다. 자, 그러니까 키움증권 내에 증권 종목 데이터들을 제가 직접 받아서 직접 프로그래밍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바로 키움 오픈 API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수많은 증권 금융 데이터들이 있죠. 이런 많은 데이터들을 제가 직접 받아서 데이터들을 직접 프로그래밍 하고 분석을 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키움증권 서비스예요. 그 데이터들을 이용해서 제가 직접 이렇게 복잡하게 프로그래밍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나오게 되는 결과를 보시면 이렇게 결과치가 7월 10일 삼성전자 매도 신호 발생 이렇게 매도 매수 신호가 발생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신호가 뜨게 되면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 주주분들에게 이 신호를 보내드리는 거고요. 7월 10일 삼성전자 주가 상황을 한번 보시면요. 자, 삼성전자의 주가고요. 7월 10일 위치는 바로 이 지점입니다. 결국 주가는 이 뒤로 어떻게 되었습니까? 쭉 그대로 떨어지는 이런 하락 패턴이 나오게 되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매매 신호가 발생을 했을 때 제가 우리 주주분들, 구독자분들에게 지금은 매도하셔라, 지금은 매수하셔라 이렇게 말씀을 해드리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복잡한 내용들은 제가 우리 주주분들에게 직접 영상으로 말씀드리는 어렵기 때문에 이렇게 매매 신호로 따로 안내를 해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매매 신호 타점 안내 저한테 신청을 해주신 분들에게 제가 이렇게 평생투자길자비 남프로 7월 12일 삼성전자 매도 매매 신호 발생이라고 문자 내용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독자분들이 미리 타점 신호 받아보시고 미리 매매 대응하시라고 안내를 해드리고 있는 부분이고 여러분들이 제 개인 번호로 이제 종목 이름으로 신청을 해주시면요. 제가 연락처를 받고 이렇게 수신 번호 라인에 여러분들 번호를 추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번호 받고 제가 매매 타점 신호를 보내드릴 수가 있으니까요. 각 종목별로 타점 신호를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위에 있는 제 개인 번호로 저한테 이제 종목 이름 보내주시면 제가 다 안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독자분들이 타점을 미리 받아보시고 대응을 하셔라 보내드리고 있고 다른 별도 복잡한 과정 없이 제 폰으로 종목 이름 문자 한 통만 보내주시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매매 타점 신호 보내드릴 테니까 내용 받아보시고 대응을 하시면 여러분들 수익 보시는데 정말로 큰 도움이 되실 거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매매 타점 신호 삼성전자 신호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제 번호로 삼성이라고 문자 한 통 보내주시면 되시고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이제 주가가 많이 떨어지긴 했습니다만 최근에 이 글로벌 악재는 뭐가 있습니까? 전쟁 얘기가 있었죠. 전쟁 얘기가 들어와 있었고 그전에는 이제 실적이 생각보다 안 좋은 것 같다 이런 얘기들도 있었고 또는 AI가 생각보다 커지지 않겠다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하나하나 살펴보면 AI는 무조건 올 수밖에 없습니다. 실적 관련해서는 아직까지 발표도 안 났는데 뉴스로 안 좋은 분위기만 지금 조장하고 있죠. 그리고 전쟁 같은 경우는 이미 계속해서 발발하고 있었다. 그동안 삼성전자의 주가가 오를 때에도 전쟁 얘기는 계속 있어 왔습니다. 그러니까 전쟁 얘기는 단기적인 영향으로 끝나게 될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어때요? 이것 하나 이것 하나 모두 다 악재라고 얘기하기는 힘들다라는 겁니다. 다시금 오르게 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요. 지금 이제 본격적으로 금리까지 인하가 되었습니다. 금리 인하가 되면 여러분들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제 투자를 활발하게 하게 되겠죠. 자 그러면 반도체를 공급하게 되는 반도체를 필요로 하는 고객사들은 어떻습니까? 반도체에 직접 어떻게 사용을 하는 게 아니죠. 이게 소비재가 아니라 반도체를 또 어딘가로 투자하기 위해 쓴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투자는 결국에는 앞으로는 AI 쪽으로 갈 수밖에 없고 금리 인하는 투자를 촉진하게 되겠죠. 투자 촉진은 곧 반도체 수요의 상승이고 반도체 수요 상승은 당연히 삼성전자의 실적 상승과 주가 상승으로 연결이 될 수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 장기적으로는 당연히 삼성전자 오를 수밖에 없다라고 우리가 알고 계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이런 장기적인 흐름 안에서 어떤 흐름 이렇게 큰 정말 큰 변동성 이렇게 찾아올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이 변동성에 맞이해 있다라고 볼 수 있고 이런 변동성에서 효율적으로 매매하실 분들은 이런 저점, 고점을 잘 포착을 해내서 그때그때 매수 매도하시는 게 가장 좋은 전략이다라고 할 수가 있고 그 전략에 대해서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매매 타점 신호를 안내를 해드리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저한테 신청을 해주셔가지고 받아가시면 되시겠습니다. 여러분들 이번 영상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버튼 그리고 좋아요 버튼 한 번씩 꼭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이번 영상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